좋은 밤이 옵시다 갓생살로 왔습니다 하루가 너무 짧다 할 것 많고 달력을 수바 3일만에 봤는데 월요일이더라 내일 10월이야? 어이가 없네 내일 1년 어디 갔냐 여국 목걸이 18강 만들다가 모니터 깰 뻔 했다고요? 나 이거 봐라 내 부주가 이거 먹아놨다 수바 개레전드다 저 없는 동안 제 부주가 약 30만원짜리 목걸이를 먹어놨고요 가격 책정 불가한 필드 스킬북을 먹어놨습니다 극복 어빌리티 먹어놨고요 근데 극복이 잠깐만 극복이 활력이네 이걸 메인으로 가져와야 되나? 아 액티브요? 아 액티브 중에 고트야? 이거 체력 10%? 이걸 어떻게 먹었냐 일단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헌터로 바꾸고요 지금 일단 어빌리티가 헌터가 처음에 활력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서브릴 몬스터 바피감이 생기는 강화의 봉불약 박아놓고 메인은 극복 박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극복을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내 피통이 22,000이잖아? 지금 발동까지 30초 남았거든요 뭐라뭐라 아니 잠깐만요 이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 최대 체력이 늘어나면서 피가 차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최대 체력하고 현재 체력하고 동시에 늘어나는 거네요 개 미친 도라이급인데 이거? 심지어 쿨도 그렇게 안 긴 것 같은데? 아 60초인데? 우와 미친 야 상당히 괜찮은데? 장인만 찍어도 23%야? 그럼 대충 4,000이 차는 거야? 1분에? 온메이직인데 이거? 운영자가 의대해 놓은 건가? 개좋은데 이거? 무슨 랭커들은 그럼 3,000 찬다는 건데 1렘만 배워도? 아니 야 이거 개 야물딱지인데 이거? 졸라 야물딱지인데? 지금만 해도 물약 7개를 한 번에 먹는 느낌인데? 근데 이번에 패치가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악세 20강 세트 효과가 생겨가지고 악세 20강 3개만 띄우면 공격력 50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나 이것만 해도 전투력, 아니 투력 9만은 가는데 근데 이거 내 부주가 실제 주인이 하지 말랬거든? 사실상 부주가 실제 주인인데 이 기대값이 뭐 미쳐버렸다며? 얘가 제발 하지 말라고 했거든? 근데 졸라 하고 싶은데 억함? 얘가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오면 이거 할까봐 강화석 먹을 때마다 갖다 팔았대 아니 근데 이거 20이 그렇게 말이 힘든가? 확실히 띄울 생각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고?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길드에서 곧 있으면은 전설 팔찌부터는 지금 내 차례래 곧 있으면 그래서 그거 받아 먹는 게 낫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참을 수 있을까? 일단 지금은 참을 수 있긴 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뭐해? 뭐해? 아직 바빠? 아니 바쁘진 않아? 나 나가? 아니 일로 와봐 너 강화 하나 해봐 자 일단 50만원을 충전했어요 나 떳떳해 난 지금 50만원 가지고 졸라 지금 걔 대박 났어요 나 지금 구동유각 20장 읽을까 말까 5일째 고민하고 있는데 너는 50만원을 썼어? 읽어! 라면만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나 오늘 아까 그래서 살이금탕 먹었잖아 이거 살이금탕도 작은 거 먹이고 자 이거 좀 눌려줘 이거? 그냥 누르면 돼 이거? 어 아 이거구나 아니 뭐해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어 트라이 너무 했더니 목이 아프다 토할 것 같기나 자기야 어? 분명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어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봐 지금 너 일부러 지금 때려달라고 그러는 거지? 아 이거 5강만 아 잠깐만 7강만 띄면 되는 거거든 아니 나 시키지 말고 니가 해 아니 해줘! 아니 나는 문이 없다고 진짜 오 그렇지 나가 이제 아 너 이제 너 때려달라고 아니야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수요일부터 남편 얼굴을 못 봤어 너도 어차피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했잖아요 아니야 뭔 소리야 나 다 해봤자 한 진짜 많이 해봤자 8시간 했나? 와 쩔었다 9만 찍음? 거의 코아빈 원래 정말 큰 돈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꾸역꾸역 올라가긴 한다 9만까지는 진짜 큰 돈 없이 갈 듯? 오 팡이 팡이 악세 20강띠였네 배 안고파? 배고파 참치 김치전 어때? 아 나 지금 요리할 힘은 없어 그리고 지금 뭔 이 시간에 참치 김치전이야 그리고 자기야 너 밖에 안 나가는 일 좀 되지 않았니? 같이 사는데 얼굴도 좀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밖에 산책 좀 할까?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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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넌 보다 보다 좀만 더 보지 그랬어 너 막고싶어 막고싶어 가자 가자 바람이나 좀 쐬고 오자 선생님들 이거 오늘 아침 방송 좀 짧지만 여기까지만 잠깐 해보고요 이거 좀 저 혼자 자동 사장 좀 돌려놓고 새벽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가정이나 좀 지킬게요 웬만하면 좀 버틸려고 했는데 눈빛이 좋지가 않네요 결국 이번 달 말까지 9만은 좀 힘들었고 다음 주에 깔끔하게 9만 찍고 그렇게 합시다 로드9은 아마 스펙업 계속하고 아마 방송도 꾸준히 할 거예요 아마 다음 달에 월드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리 전투가 없어도 좀 추력을 꾸준히 올릴 생각이라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